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7도에서 13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예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현재 기온 12도 내외, 낮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역은 낮기온이 22도까지 올라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 느껴지겠고요. 현재 구자의 기온 10도, 성산과 표선 12도, 낮기온은 2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섬적도 종일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lexander. 감사합니다.